맞춤형으로 직북은 비슷해서 애는 안 만났다면 누구를 만났을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질투 안 하냐? 근데 형이한테는 질투 안 하겠지? 나 질투 할걸? 나랑 만나는 거 치잖아 근데 나랑 결혼할 수가 있어? 아! 바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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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in my friend 이즈 Pa 물리치기 Nhattin 물을요? 저랑 현섘를 여이들이 다른 winds 죵 이제 현승 씨는 locked quién 놀 좋아 jetzt 나 한ī 기세가 좋다 기세가 좋아요? 다 그냥 그렇다고 해 입 꽉 깨면 무슨 옷을 쳐있고 내가 했네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해 왜 앉아? 무조건 어떻게 해? 그냥 웃기는 거 같아 카메라 발견해도 웃겨 제이 디젤이야 몰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친구랑 요즘 잘 사귀냐? 어우 잘 사귀어 어떻게 사귀어? 여기 사귀어 싸워 제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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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실 옛날에 널 좋아했었어 아 카메라 할게 카메라 없어 얘기해줘 시랄이야 갑자기 아니 근데 진짜 왜 근데 희영이는 너무 친하게 들고 있잖아 아니야 뭔 소리야? 저희한테 먼저 얘기했 거야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 현사님 부르면 진지하게 얘기한다 제사한테 내가 원래 우순이는 원래 친구였으니까 내가 원래 2년 전에 얘기했었고 나 나 그거를 인정할 수 없어서 나간 거잖아 그 발 냄새 같아 사랑한다고 나 진짜 널 좋아한다니까 너 오늘 양말 안 신고 운동하시고 다녔어 근데 왜 노래에 발을 귤 많이 먹었어? 진짜 하나도 안 나는데 아니 발이 왜 이렇게 노라냐 뭐 발로 등 까먹었어?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어떻게 나 승부랑 결혼할 거야 승부랑 원래 나랑 사귀잖아 나랑은 애인 관계만 하면 돼 FBI? 아니 FW FW 몇 대? 아 안 돼 못 할 거 같아 그럼 그냥 플라토닉 너가 나랑 사귀었을 이유를 5가지 말해봐 일단 발이 예쁘고 아니 근데 발 한 번 보여줘봐 여기 앞으로 보여줘봐 너무 노래 이게 진짜 옷 색깔이야 진짜 발이 발이 너무 너무 노란데? 아 제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그렇게 소스 없는 거 아세요? 소스 아니 촬영 안 하겠는데 촬영이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희우님 한 번 보라고 어차피 모르는 걸로 희우님 갈 거야 그래서 계속 이곳에 찍고 있는 거 같아 둘 다 그러고 있어 맞아요 둘이 진짜 얼마나 웃긴 길은 거야 그냥 이런 상황이야 한 명은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이러고 잡고 있어 아이 그냥 사귀자고 재밌네 아 근데 기둥님이 진짜 이런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거 빌려서 사실 진짜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근데 기둥님이 진짜 현상이 좋아하는 거 같긴 해 그래 나 뽀뽀해 보라고 아 ㅅㄹ하고 노랗다고 뽀뽀해 보라고 그럼 진심하게 담아서 뭔가 발 등이 해봐요 아 발도 약간 축축 쳐줬어 뭐 약간 그 아 아 아 아 진짜 사랑하며 이런 거 커서 그래 기둥이 못해봐 카메라를 보고 재수는 왜 봐 잘 담긴 하는데 내가 언제 카메라를 봤어 재수의 핸드폰인데 만약에 진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상상만 해봐 앤서 님이 유튜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진짜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 진지하게? 응 내가 그럼 나에게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응 내가 만약에 오늘 진짜 삶의 마지막 날이야 응 너한테 키스 한 번만 딱 하자 응 승배랑 안 사귀고 있는 상황이야 응 너 뽀뽀해 나 좋아? 아하하하 좋아 좋아 진짜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야 진짜 키스? 나 진짜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 날인데 나 키스하고 싶대 진하게 키스 한 번만 하재 키스는 해줄 수 있지 그래? 응 마지막 날이니까 나 키스 좋아해 숲에 있으면 뭘로 한 번만 해달라고 나 카메라 생각할게 아하하하하하 카메라가 없는데 야 들고 찍어 그럴 거야 아니야 아니야 키스 한 번만 해주래 안되지 나 스네보야 그러면 그럼 우순이 아니 왜 나누려고 내가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너랑 내가 너한테 난 이제 죽어 아 우순이 그동안 그동안 내가 너랑 키스 한 번만 하고 싶었대 그러면 이게 무슨 뜬금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해 죽여 나는 내가 죽이지 뭘 내일까지 살아 아하 나는 빨리 죽여 근데 쟤는 한 번 해준다라 아 희옹이도 한 번 준다라고 희옹이도 한 번 준다라고 희옹이도 한 번 준다라고 희옹이도 한 번 준다라고 저 그때 준다라고 희옹이도 한 번 아 왜 왜 아니 왜 아니 그게 진짜 나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야 아 무슨 아니 뻥 좀 아니 진짜 진짜 마지막이래 장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내일 죽어 진짜 시안으로 해 아니 진짜 장난으로 받았는지 말이야 장난으로 받았는지 말이야 아니 진짜 병실에 누워있어 내일 죽어 아니 진짜로 장난으로 눈물 흘리면서 부탁이래 희옹이도 한 번 해달래 희옹이도 한 번 해달래 아 절대 안 되지 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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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뜬다고 희요 희현은 정재열이 죽어 사실 그동안 제의가 아니고 희현을 사랑해 어때 아 저도 왜 재현님이에요 희현 매우 임사했을 때부터 사랑했을 때 근데 희 podcasts 한 번 해달래 그러면 해줘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제사한테 허락 빠져 허락 재식이 된다 했어 아 그래도 재윤입니다.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그런거 해줘 안 돼? 바로 아니네 기동님은요? 반대로 재윤님이 이제 죽는데 딱 한 번만 해달래 너 더먼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동님을 좋아했던 거 아직 한 번에 찍을 만드는 거 너를 황호해서 근데 그럼 존재는 느꼈걸 그러니까 해야 돼? 나 해야 돼 그리고 한 번 해주지 않을까? 진짜 아니 리얼 죽기 전이야. 그래 근데 처럼이 죽는다는데. 아 진짜 죽어. 진짜 의립다 쟤. 아니 진짜 죽어. 아니 그걸 안 해줘서 죽는 건 똑같잖아. 그럼 만약에 해주면 산다면요? 해주면 살아라. 1초에 1년씩 살수면 1년 연장이돼. 그러면 두터 있으면 다른 거 봐. 1초에 1년 연장이돼. 해야 돼. 그럼 내가 한 40초 정도 해야지 얘가. 40초. 네. 하면 반으로 줄어. 아 죄있냐. 야 너 왜 이렇게 하니? 자 제 말도 안 되는 B급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 특급 영화 특급.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.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뻥이야 이럴 거 같아서 일단은 한 번 학교에 1년을 기다려 볼 수 같아. 일단 1년을 기다려 보고 뻥이야! 1초 지나고 나서 뻥이야! 내가 진짜 죽어갈 때면 내가 믿을 수 있어.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현장이야. 그래서 사실 기도이가 진짜 내일 죽는데 근데 또 남친이 너희한테 이러면 안 되지. 흥미한테 내가 진짜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전해주라. 안 나왔어. 응. 승빈이 심지어 좀 이따 얹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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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늦었다. 카메라 좀... 자세가 뭐야 얘. 카메라 달래. 뭐해? 카메라 달래. 카메라 달래. 왜? 언제 찍고 있었어? 어 뭐야? 찍고 있었어? 뭐야 찍고 있었어요 사실. 깜짝 놀랐네. 대박이다. Lucyонże 이건 진짜 재밌어. Cen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